아니, 근데 우리 비행기부터 끊었어요. 야, 저 비행기도 23일 못 갈 수 있는 거야? 가겠지, 잠깐만. 가겠지. 폐타고, 폐타고 가야 되는 거야? 폐타고. 개인 포인트에서. 와, 많아. 많아. 이거 11세 마지막 오후이나 이거 하자. 한 번까지. 아니, 근데 몇 번 챙겨가야 돼? 아니, 진심이야? 이 랩키스에 나올 줄 몰랐어. 욕심부린 거야? 개그 욕심부린 거야? 아니지? 진짜, 잠깐만. 근데 왜 필요해, 그게? 네가 물어봤자, 이거. 아니, 생일... 아니, 문제를 가져와야지, 당연히. 가져와. 그건 필요하지 않아. 가방이야. 아니, 비행기 이제 타잖아. 이거 꼭 필요하지 마고요. 패스포트 가져와야 돼. 아니, 이거 진짜 진심으로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진심으로. 아니, 이건 예약할 때 필요한 거 봐. 나 들어갈 때 자기, 하지. 하지 마. 아, 당연히 우리 여권 무조건 챙겨야 돼. 너 때문에 또 못 간다, 우리. 그리고 신분증과 한번에 갔네. 몇 껌 먹고 왔어? 아, 너도 왜, 몇 껌 안까지는 어떻게 해? 신분증을 갈라고 하더라. 가을, 겨울, 이때 제주도는 처음 봐. 중간 수근쯤에 변동으로 이곳을 준비했을 때 입장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자마자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비가 오는 어떻게 패러글라이딩을 해? 비가 오는 어떻게 패러글라이딩을 해? 설레 설레.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 지혜야.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서 비행기가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분이 떴습니다. 이현규 씨. 형주가 고정복증이 있어. 다. 다. 패러글라이딩. 나 자신 있는지? 나 고정복증이 있어. 나 올라가면 나 기절하고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야. 나 올라가면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야. 이거 갖고 가는데? 네, 저 있어요. 저도 조금 있어요. 아, 야, 야. 아, 야. 아, 야, 야. 아,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없어요. 아이, 뭘 높은 게 대중감? 아, 야. 찰떡. 어허